안녕하세요. 한민구 장관님, 따뜻한 환영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21살 젊은 소이로서 이 용감한 나라에 아주 오래전에 처음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돼서 기쁩니다.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현재 직면한 상황에 대해서 한국의 평가를 저와 공유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한 장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이 제가 국방 장관으로 취임한 후 첫 해외 방문국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미국이 그리고 우리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한미동맹에 대해 미국이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UN 임무에 대한 미 행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기 위해 한국을 찾게 되었습니다. I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together with you and sharing our perspectives is essential to strengthening our already strong teamwork. Yesterday and this morning I met with Acting President Hwang, National Security Advisor Kim, and Foreign Minister Yoon. From those meetings I gained a deeper sense of the trusted bonds between our countries built on shared interests and values.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미 굳건한 팀워크를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시각을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오전에 걸쳐서 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님, 윤병세 외교부 장관님을 만나뵐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해와 가치 위에 구축된 우리 양국 간의 신뢰에 기반한 한층 더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약속을 지킬 것이며 우리의 동맹인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미동맹은 상호 존중과 약속의 증거이며 우리의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입니다. 우리 동맹국과의 동맹국과의 파트너들과의 인간이 있습니다. 한국의 협력을 통해 미국은 평화롭고 안전하고 자유로운 아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존중하며 상호 지원하는 한미 양국 관계는 협력의 정신에 기반하여 평화와 번영을 수호할 때 민주주의가 어떤 것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launch missiles, develop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nd engage in threatening rhetoric and behavior. We stand with our peace-loving Republic of Korea ally to maintain stability on the peninsula and in the region. America's commitments to defending our allies and to upholding our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s remain ironclad. Any attack on the United States or on our allies will be defeated and any use of nuclear weapons would be met with a response that would be effective and overwhelming. 북한은 미사일 발사,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 위협적인 수사와 행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와 영내 안정 유지를 위해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는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의 확장 억지력 보장을 유지하는 미국의 유지를 확고히 할 것이며 확장 억지력 보장을 유지하는 미국의 유지에는 한치의 변함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공격은 반드시 격태될 것이며 어떠한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서도 효과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적인 수사 그리고 안정을 해치는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서 있는 우리 병력의 보호를 위해 매우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사드 배치 등을 비롯한 방어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3자 협력 기회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국가들 간의 상호 방위는 팀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할 때 가장 잘 달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한민국 장관님과 함께 저희 양국 군이 어떻게 하면 항상 대한민국을 방어할 준비 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른 방안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한민국 문 장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